암탉의 속사정. 앞집 암탉은 알도 잘 났고 코코덱 울음소리도 정말 아름다웠다. 그런데 그 집 수탉은 날마다 그 암탉을 두들겨 패는 것이었다. 이웃집 닭들은 몹시 의아해했다. 왜 맨날 저렇게 이쁜 암탉을 패는 걸까? 그 암탉을 오랫동안 짝사랑하고 있던 옆집의 수탉이 그 암탉을 불러내 조용히 물었다. 도대체 왜 그렇게 날마다 맞고도 참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?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나랑 같이 삽시다. 그러자 암탉이 수탉에게 얻어맞은 눈두덩이를 달걀로 문지르며 말했다. 제가 오리아를 낳았걸랑요.